하늘만 보고는 거의 다 알죠 삼사람들은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 아기 끄거나 비 오는데 구름이 깨졌으면 날씨가 밝아요 엄마는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평일에는 손님이 뜸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일도 병행하는데요 새벽 일찍 물건을 떼다 파는 도매업입니다 늘 이른 새벽에 시장에 다녀오는 엄마 게다가 배달까지 해야 하니까 눈코 뜰 새 없습니다 바쁘기는 아빠도 마찬가지 기원이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심심하죠 아침에 혼자 있으면 심심해요 할 것도 없고 아침 일찍 오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왕에 지오나 부르고 그래요 아이들이 하나 둘 등교하는데요 여기서 찍고 있어 전교생이라고 해봤자 4명이 전부 기원이는 친구가 없어 학교에서는 동생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대하고 배경이 다르단 말이야 어째 수업에는 별다른 흥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기원아 수업 끝나니까 좋아? 네 아까 전에 수업시간에 하품같은데 간식시간 오늘은 특별히 섬에서는 귀한 피자빵입니다 3kg짜리 하나 잡았어요 진짜? 진짜 커요 아니 따가는데 뭔가 물었어요 막 땡기는 올라오고 올라오는데 너무 무책하고 땡기도 많이 하고 막 두 번씩 땡기는데 이게 잘 안 돌아가요 뻑뻑해요 다 올라가서 보니까 광화가 이만해요 다 뜨니까 살점 이만해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육즙 있잖아요 달달한 게 먹고 싶잖아 기원이는 온통 낚시 생각뿐입니다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예체능 수업은 전교생이 함께합니다 아침에 우는 새는 내가 못 봐 울고요 낮에 낮에 밤에 밤에 다 내 사랑이 오구나 또래 친구가 없는 기원이 와 이거 뭐라며 얘는 둘 다 맥주 이름이에요 얘는 그리고 쟤는 몽이 여기 뒤에 있는 힘든 몽이 나름대로 친구를 만들어 즐겁게 지냅니다 친구가 또 있다는데요 여기는 여기는 경사가 제일 심한 곳이랍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길을 훤히 꿰고 있는 기원이 이거 제가 이거 제가 제가 여기 문을 찍힌다 해가지고 남문이라고 지었는데 아유 바람도 불고 제가 지어 이름 지어둔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저의 하나의 친구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하게 일찍 휴대전화 이런 어르신 잠시 손